자 안녕하세요 혈압마라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일부러 좀 늦게 들어갔는데 풀어붙었죠 그냥 가, 제발 갈 길 가 오케이 셔틀 일단 보라둘이 동맹하고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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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동맹 풀어야돼 어디에 잡힌거야? 안 돼 잡퐁맨 오지마 안돼 잡퐁맨 오지마 그냥 보낼만한 유닛 안뜨나? 동맹하자 어차피 저거 파괴못해 지을 동안만 다시 돌아가야 해 사라 사라 다시 돌아가야 해 사라 아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잡을 때 됐어 코쿠시마산 꽃게랑 그리고 디아블로 아니면 버틸만 해요 무적.. 무적격 살도 괜찮아 오우 멋있는데 자자자자자 잠깐만 들어가 오 키라면은 3만씩 우릅니다 이거 핵굴이죠 여러분 질러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3만 막히도 핵굴입니다 포톤 캐논으로 유닛 잡을때마다 아 아냐 잠깐 내리지마라 봐봐 잠깐만 아 저 파괴할 것 같으면 내리고 오케이 됐어요 작업 들어갑니다 오케 원격 하나 또 받았고 아 원격 그냥 쓸까? 토쿠시마산 꼽기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받은거 다시 캐논 아 젠데 오케 오케 이러면은 14,000바퀴씩 아 14,000바퀴씩 올라요 아 아 치솟 오케이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여기다가 또 작업하고 그 다음에 퀸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커맨드 커맨드 지금 체력이 빨개졌기 때문에 퀸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다가 캐논 잔뜩 짓고 근데 왠지 또 원격 쓸 것 같기도 하고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정적이 흐를 때는 스타부금을 틀어줘야 돼요 듣기 좋은 스타부금 작업하고 끝자리 가서 다시 한번 작업하고 근데 이게 포로브 나왔을 땐 작업하는 플레이가 맞아요 이게 맞는 플레이야 14,000바퀴 감사합니다 아 또 호끄시마사쿠키 있어? 너무하네 아 아 골못되자 떴다 타이밍 잘 잡아서 아이 열받네 퀸 퀸 동네 호그 같은 것만 뜨고 동네 호그 같은 것만 뜨고 아 뭐야 이건 또 오오 원격 그냥 쓸래요 150만 떨구 떨금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원격 쓰고 저글린 300마리도 그냥 원격 없이 하는거지 뭐 호응이 나이스 태그홀 워 이즈올 이즈올 왜 안들어가 아 왜 뒤로가냐 너는 그냥 가 전진해 전진해 아마 레이스에 때리겠지 공격 유닛이니까 아! 왜 나만 얼림 당해? 불공평하잖아 이거는 여기로 도망갈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축지법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플래그 잔뜩 양념 뿌려주면서 그럼 갑니다 이거 안들어갈거에요 한번 노려볼거야 도박 한번 노려보게요 제발 좋은거 아..괜찮아 이게 훨씬 점수 높아 90만이잖아 고대정도 바로 했고 아 근데 누가 점수 떨구는 것도 않나 본데? 파뱃든거 같은데요? 만전씩 떨어지고 있는거 보니까 스파이더마인은 잡히고 풀오브 한번 뜨자 캐리어 자 들어가야지 와우 원기옥 또 받았어요 원기옥 해 꿀 아 개판이네 갑니다 축 갑니다 자 원기옥 아주 좋아요 파랑 빨리 잡으러 가야돼 또? 또 받아 이거를? 어 근데 내가 갈수도 있겠다 됐어요 빨리 들어가는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기옥 되게 잘받네 어? 킬하면 오마치기다 아아 위로 위로 아 잠깐만 잠시만 잠..아 진짜 잠깐만요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아이 구석으로 가있을께요 나 구석 좋아해 아아 진짜 잡기가 힘드네 그래도 한마리 한마리씩 잡아주면은 나쁘지 않아 좋아좋아 안좋아 아 왜이렇게 왜이래? 아아 진짜 짜증나네 비벼서 오는거야 왜이렇게 됐다 이정도 만족하지 700만까지 가자 아 오 다깝하냐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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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파랑 와 작업 엄청 해놨는데 아 검은색 방해 방해권 때문에 아 망할 방해권 어차피 잡힐거고 아 설마 땡큐 마인보우 마인보우 파랑 흐엉이 떴어 아 주위기 나쁘지 않죠 지워줄께요 절반만 반은 안 지워줄거에요 점수 빨리 올려가지고 제가 어 최후의 승 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이거 동네 호구 일단은 파벳부터 흐흐흐 여기까진 닿지 최대한 파괴할 수 있을만큼 파괴할게요 흐흐흐 뭐야 아 아 체력이 빨개져가지고 질러들 잡힐 바에는 캐논에 잡히는게 낫다 쿠시마 선폭기 안뜨나? 검은색 검은색? 어차피 못가 캐논이 써서 어차피 못가 리버 떴다 빨리 가야돼 이건 안 잡힐거에요 그냥 점수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파괴하는게 먼저야 아 아 안돼 아이씨 하필 저기 사거리가다 똑같으면 또 나와 자제하세요 이거 나쁘지 않지 이거 나쁘지 않지 파괴는 무조건 파괴할 수 있을거에요 체력이 높아서 운좋으면 위에꺼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잡아 파랑 파랑 못지나가죠? 아 그걸 잡아주면 어떡해 점수 떴글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건데 차라리 보라돌이를 잡지 가서 많이 깔았어 많이 깔아도 의미가 없죠 잡아줄 생각 없거든요 여기 안잡아줘 체우트에 온다 아이 초기야 초기야 문 열어줄게 비켜봐 초기야 들어가게 해야돼 오케이 저기 아 아니 저걸 왜 잡아줘? 아 진짜 저걸 잡아주면 어떡해 아 저기 해처리 짓고있네 아 때리지마 왜 때리는거야 볼리아뜨라 너 왜 때려?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놨는데 잡히겠지 이거 유터리 훨씬 빨라서 안잡힌다 해봐 살려달래 어? 지우개다 혹시 신세계 가실 분 계시나? 지우개는 저 들어가면 안 돼요 원기옥 주더라도 이거 계속 지워가지고 그렇지 저런거 한마리 보내주고 아 또 잡아줬어 아니 왜 아 근데 저거는 실수로 잡았겠지 어쩔 수 없이 아 여기서 호응이 안 뜬다고? 초기야 떴어 자 원기옥 떨굴거에요 들어갈라고 하면은 원기옥 떨굴거에요 들어갈라고 하면은 원기옥 떨굴거에요 그전에 만약 잡으면은 안 떨굴거고 안 잡네 바로 떨궈주기 흐흐흐 흐흐흐흐 저글링 모르고 있죠 모르면은 바로 올라가야지 아 아 검은색 길 막아야되는데 아 길 못막았어 아 나이스 아 길 막았어야 되는데 저게 왜 이렇게 안 막히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거야 내가 오히려 움직여서 그런가 홀드 계속 해놨어야 됐나 되게 잘 빠져나가네 메디 맘에 안들어요 맘에 들어요 아 아 어 귀엽 떨궜어 글쎄요 들어가 그냥 나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,3등도 생각보다 점수 높거든요 나만 경계할게 아니야 지금 파랑 뭐 나오는지만 볼까 아 오우 드론 뭐야 핵골 아 원기옥수수도 있겠다 빨리 떨궈야 돼 빨리빨리빨리 제발 락다운 당할 유닛다 오케이 80만 나이스 락다운 당할 유닛떠라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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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5만에다가 80만 195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930만이고 해처리도 있기 때문에 점수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 야 퀸 어 잠깐만 퀸 먹으면 안되는데 아 야 안돼 커맨드 먹방했어 근데 점수가 아직 몰라 어 잠깐만 어 나이스 아 근데 방금 커맨드 먹방 진짜 엄청 빨리했으면 두개였잖아요 커맨드가 그럼 바로 그 초록이 우승인데 이거 초록이 이긴건데 아 다행이다 나도 원기옥 빨리 떨궜었는데 좀 늦게 떨궈가지고 어 내가 승리 못할뻔했다 진짜 마지막에 또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끝이 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